말 좀 해줄까? 말 좀 해줄까? 거기까지 먹었어요 누군데요? 네? 좀 천천히 성아씨 저희 여기 한번 쓰실게요 유도 좀 갈게요 네, 기부 좀 마시겠어요 성아씨 이쪽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여기 오른쪽도 부추 밑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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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오늘의 대회 사전투표 진행하셨다면 오늘 시청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 천년동이고요 평화 씨 넣지 마시고 평화 씨 넣지 마시고 한 번만 포즈 좀 넣는 척 이렇게 밥만 넣어서 카메라 한 번 보시고요 넣어주세요 잠시만요 살짝만 한 번 빼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 가장 패치가 많이 좋네요 소금 고춧가루 이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